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행히 한 곳에서 이제 기분이 또한 새로운 것 같고 본능만큼 더 상관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먼지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고생받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잘 나온 위치를 다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찾아주시는 분들이 화이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보고 빨리 가고 싶어요. 어디든 전 세계 동방법도 어디든 저희 찾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설레고 싶습니다. 그때 만나요. 오늘 화이오타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서 너무 좋았을 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걸 저희도 너무 설레고 너무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잘 유익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이오타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오타가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빨리 해외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연습실에도 와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저희가 아시아로는 처음 여행을 가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떨리고요.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떨리고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곧 만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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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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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